결혼이 적성에 맞는지에 대한 심리 테스트를 제가. 결혼이 적성에 맞는 건 별로 없어. 자, 제가. 그냥 맞춰가는 거야. 아니 이거는 그냥 재미로 해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냥 뭐 이제 결혼하셨어도. 재미로 던지는 노래에 개구리가 맞아지고. 이런 거 무서운 건데. 아니 근데 이거 해서 재미로 했어. 뭐 잘 안 나왔어. 집에 트렁 또 들어가면. 적성이 안 맞는데 왜 오셨어요? 적성에 맞게. 적성 찾아가세요. 어쨌든 망하는 거라니까. 계속 뭐 해봐. 재미로 하는 거죠 재미로. 재미로 하는 거죠 재미로.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. 당신은 길을 걷다가 리모델링 중인 집을 발견했습니다. 어디를 고치고 있을까요? 1번 문. 2번 지붕. 3번 벽. 4번 화장실. 아 지나가는데 봤는데 어디를 고치고 있는 거. 어디를 고치고 있는 거. 아 나 지붕. 2번. 2번 지붕. 난 문. 문. 난 벽. 벽지. 벽지 바르고 거기 이제 뭐 되는 거 같아. 좋습니다. 본인 뭐예요? 너도 해봐. 저는 2번을 선택을 했습니다. 지붕? 멋있는 거 고른 거 아니야? 미리 해봤는데 저는 해도 될 거 같아요. 아 그래 해봐. 일단은. 지붕이 좋은 건가 보네. 좋은 거 나쁜 게 없어요. 그렇지. 성향인 거지 성향. 성향인 거죠. 기혼자한테 좋은 게 나쁜 게 있다면서. 재미로 하는 건데. 결혼한 사람은 이런 게 아니라고. 일어나. 우리 가정 행복한데 왜 이래. 왜 네가 도를 던졌다고. 이건 재미로 하는 거죠. 재미로. 어디를 고치고 있을까요? 라는 질문에 문을 선택한 분들. 결혼 적성도는 30%입니다. 결혼 후 자유가 줄어들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 그런 거 같아요 약간. 결혼 전에 편안함과 즐거움이 계속될지 어떨지에 따라 성공 여부가 정해질 것입니다. 자 지붕을 선택한 사람입니다. 지붕. 지붕을 선택한 당신의 결혼 적성도는 90%입니다. 아 나 지붕 할 걸. 여보 봤지? 여보 이런 사람이야. 다 해줘야 돼 진짜. 지붕은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. 당신은 결혼하면 무엇보다도 가정을 제일 중요시할 것입니다. 맞지? 넌 큰일 났어. 벽 불안한데. 벽은 뭐가 와장창 깨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. 벽을 선택한 당신의 결혼 적성도는? 70%입니다. 70%입니다. 아유 괜찮네. 나쁘지 않네. 벽을 선택한 당신은 참신한 결혼관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아 참신한 결혼관? 네 참신한. 오래된 스타일에 빠지지 않고 자신들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우선시하는 스타일. 어 진짜?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이 바라는 방식과는 다르겠지만 분명 행복을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어 나도 나도. 아니 맞는데? 나는 와이프의 뭐에 대해서 전혀 터치 안 해. 오케이 뭐 하는 대로 하자. 나도 그래. 우리 서로. 나는 일주. 아니 결혼 안 했잖아. 나 시즈 잘 가야 된단 말이에요. 시즈? 야. 즐거움은 끝이 없다. 티비엔. 티비엔. 천천히. 스페ük보고 SAY different. 등장은 cracks후owing. 너 자신분 소요. 하지만Schactатуđ이 står 버렸듯하면 이 상처는 worlds daylight이 안 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